안녕하세요. 초콜릿 사육장입니다. 12월에 읽어드릴 책은 위다 원작의 플랜더스의 개입니다. 출판사 중앙미디어 햇볕이 뜨거운 한여름날이었어요. 플랜더스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롭고 큰 개가 무거운 짐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개의 이름은 파트라슈였어요. 파트라슈는 튼튼하고 힘이 새었지만 더운 여름날 돌멩이가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 것은 무척 힘이 들었어요. 파트라슈의 주인은 또돌이 그릇 장수였는데 사납고 인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꾀부리지 말고 어서 걸어! 파트라슈가 걸음을 늦추자 주인은 채찍으로 파트라슈의 등을 후려쳤어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한 파트라슈는 어지럽고 다리가 호들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인이 채찍을 휘두르자 파트라슈는 그만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일어나지 못해! 주인이 아무리 때려도 파트라슈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파트라슈가 죽어가는 것으로 알고 자기가 짐수레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얼마 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어린 손자 넬로를 데리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쓰러진 파트라슈를 발견했어요. 쯧쯧 가요기도 하지 노인은 파트라슈를 간신히 집으로 옮겨다 정성껏 간호해 주었어요. 넬로도 걱정스러운 듯 파트라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파트라슈는 다시 기운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인자한 할아버지와 착한 넬로와 함께 그들의 오두막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넬로는 할아버지의 외손자였어요. 넬로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엔트워프에 우유통을 날라다 주는 일을 하며 넬로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너무 늙어 차츰 우유 배달이 힘에 겨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우유통을 술에 싣자 파트라슈가 달려가 술의 손잡이 사이로 몸을 뒤밀고 할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술회를 끌게요. 파트라슈의 뜻을 알아차린 할아버지는 파트라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넬로가 7살이 되자 할아버지는 건강이 나빠 누워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넬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할아버지 대신 우유통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파트라슈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 넬로가 파트라슈를 위로하면 파트라슈는 넬로야 걱정마 난 너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하는 듯이 콩콩 소리를 내어 짖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넬로와 파트라슈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떨어야 했어요. 그러나 병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깨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엔트워프에는 대화가 루벤스가 묻혀있는 산자크라는 유명한 성당이 있었습니다. 넬로는 가끔 성당 안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 파트라슈를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저기에는 뭐가 있는 걸까? 어느날 파트라슈는 궁금함을 이기지 못해 성당 안으로 넬로를 찾으러 들어갔어요. 넬로는 벽에 걸린 두 폭의 커다란 그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덮개로 가려져 있었어요. 파트라슈가 곁으로 다가가자 넬로는 파트라슈를 껴안으며 슬픈듯이 말했습니다. 아 파트라슈 나는 돈이 없어서 저 그림을 볼 수가 없단다. 넬로의 친구 알로아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풍차 방학간집 호제츠 영감의 딸이었습니다.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인 넬로는 알로아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넬로와 알로아는 파트라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알로아의 아버지는 두 아이가 친하게 지내는 걸 싫어했어요. 알로아 넬로는 거지나 다름없어. 그런 녀석과 같이 놀면 안 된다. 알로아의 알로아의 열두 번째 생일날이었어요. 해마다 마을의 아이들을 초대하여 생일 파티를 열던 알로아의 부모는 이번에는 넬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훌륭한 화가가 되면 알로아의 아버지도 날 싫어하지 않을 거야. 넬로는 서운했지만 꾹 참고 그림을 그리는 데만 정성을 기울였어요. 그림은 쓰러진 나무 위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엔트 워프에서는 해마다 미술대회를 열어 뽑힌 사람들에게 화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넬로는 이 대회에 그림을 내려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파트라슈도 점점 늙어 갔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가 넬로를 돌봐줄까 할아버지와 파트라슈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추운 날 엔트 워프에서 돌아오던 넬로는 길에서 예쁜 인형을 주었습니다. 알로아에게 주면 좋아할 거야. 넬로는 풍차집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렸어요. 넬로야 웬일이니? 알로아가 얼굴을 내밀며 반가워하자 넬로는 인형을 내밀었어요. 길에서 주웠어. 자 받아. 그럼 안녕. 넬로는 알로아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알로아의 풍차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곧 꺼졌지만 많은 밀이 불타버렸어요. 코제츠 영감은 걱정이 되어 달려온 넬로를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녀석 내가 불을 질렀지? 네가 아까 이 근처에 있는 걸 봤단 말이야? 멜론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멍하니 선체 코제츠 영감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집집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다느라고 법석이었어요. 그러나 넬로네 오두막 집은 춥고 쓸쓸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넬로는 슬피 울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괴로움을 겪었어요. 집주인이 집세를 내지 못하면 당장 집을 비우라고 성화를 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넬로는 집주인에게 사정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였습니다. 얼어붙은 하얀 땅에 새벽빛이 밝아왔습니다. 파트라슈야 엔트워프에 가보자 혹시 내 그림이 당선되었을지도 몰라. 불도 없이 떨면서 밤을 새운 넬로는 파트라슈를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공예당 앞에는 입선자 발표를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넬로의 이름은 입선자 명단에 쓰여있지 않았어요. 넬로는 비틀거리며 돌아서서 파트라슈를 껴안았습니다. 파트라슈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슬픔과 굶주림에 지친 넬로와 파트라슈가 눈보라 속을 걸어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파트라슈가 코를 킁킁 거리더니 눈더미 속에서 지갑을 끄집어냈습니다. 아니 이것은 코제츠 영감님의 지갑? 지갑 속에는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넬로가 풍차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자 알로아의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나왔어요. 넬로야 아저씨가 우리집 전재산이 든 지갑을 잃으셨단다. 넬로는 지갑을 내밀며 말했어요. 파트라슈가 길에서 이 지갑을 찾아냈어요. 아저씨께 잘 말씀드려서 이 개를 데리고 있어주세요. 말을 마친 넬로는 어둠 속으로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지갑을 찾지 못하고 힘없이 돌아온 코제츠 영감은 알로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 넬로야 내가 나빴어 아버지 그럼 이제 넬로와 같이 놀아도 되나요? 알로아가 묻자 코제츠 영감은 딸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그럼 되고 말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넬로를 불러오자꾸나. 저녁이 되자 알로아네 집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가 열렸습니다. 파트라슈야 어서 먹어 내일은 우리 함께 네로를 데리러 가자. 알로아는 파트라슈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파트라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파트라슈의 머릿속은 오로지 넬로 생각뿐이었어요. 넬로는 틀림없이 성당의 그림 앞에 있을 거야. 파트라슈는 문이 열린 틈을 타서 알로아의 집을 빠져나와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파트라슈가 생각했던 대로 넬로는 성당 안 그림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파트라슈 와주었구나. 우리는 모두에게 버림받았어. 이곳에서 함께 죽자. 그때 달빛이 성당 안을 비추자 벽에 걸린 두 폭의 그림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그림이었어요. 아, 마침내 저 그림을 보게 되었구나. 이제 아무런 소원도 없어. 달빛이 다시 구름 속에 갇히자 넬로는 어둠 속에서 파트라슈를 부듬껴 안았어요. 다음날 아침 크리스마스 미사를 준비하러 들어온 신부는 한 소년과 늙은 개가 꼭 끌어안고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천사 넬로와 플랜더스에게 파트라슈는 영원히 하늘나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뒷이야기 얼마 뒤 많은 성직자들과 엔트워프 시민들이 대성당으로 몰려왔어요. 그들은 차디찬 돌바닥에 쓰러져 있는 넬로와 파트라슈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때 코제츠 씨가 가족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안 돼! 넬로가 죽다니 말도 안 돼! 코제츠 씨는 미친듯이 울부짖으며 넬로와 파트라슈를 덮고 있는 덮개를 걷어냈습니다. 오! 넬로! 넬로! 그는 자그만한 넬로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건 다 내 잘못입니다. 이 아이와 개를 죽인 건 바로 저예요! 코제츠 씨는 괴로운 듯 가슴을 쥐어뜨두며 소리쳤습니다. 주위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넬로와 파트라슈의 소문은 삭시간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미술대회에서 심사를 맡았던 화가도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소년이 넬로라는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림에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요. 해질 무렵 쓰러진 나무 위에 앉아있는 노인을 그린 이 아이의 그림에는 삶의 깊이가 배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렇게 어린 소년인 줄 꿈에도 몰랐는데 여러분 저는 어제부터 사방으로 이 아이를 찾아다녔답니다. 제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다 끝나버렸군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아이의 처지를 알아보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좋았을걸. 결국 우리 모두가 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화가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